자 가보도록 하죠 어... 아마도 오늘 어 내가 봤을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빨간색있네 음무위검색 아마 엔딩 볼 것 같아요 그리고나서 아마도 어... 어... 예 프로토타입 2로 가겠죠? 일로와봐 지금 필수는 몇개 해야 될게 있는데 여러 인종 여러 각 민족들을 불러서 실험하기위해 한 백명의 가족을 불렀나봐요 딱 불렀나봐요 잠시만요 어그레이드를 어 꼭 해야되는게 몇개 있는데 이거 일단 하면 좋긴 한데 편한것과 필수로 해야되는게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필수로 해야되고 공중에서 하는 초토화가 있어야되 공중에서 하는 초토화가 공중에서 하는 초토화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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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요 저거랑 몇개를 해야되요 그럴려면 몇개를 깨야되게 깨야된다는 소리죠 잠깐만 일단 이거 하나 할까 타겟을 흡수 표시된 타겟을 흡수하십시오 야 음모의 거미수로 나온다 이게 음모의 거미수로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쫓아다니지않고 체스도 하고 음모의 거미수도 얻고 일석삼조 격치도 얻고 어 어 뭐야 왜이렇게 높아 여기 바로 여기였어 네 자 너의 기억을 보여줘 너의 마음을 보여줘 러너라는게 어디에 남성은 없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성이 변형체가 된다는 소리 같아요 최초로 어 머서가 러너라는게 뭔지 모르지 나 변형체 자기 의지대로 좀비처럼 되는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머서처럼 어 이렇게 뭘 변형시키고 전투할 수 있는 애들을 러너라고 하나 어디야 여기다 근데 이 남자가 여태까지 없었나가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3. 4. 5. 5. 5. 5. 5. 아... 아... 알렉스 머스와 비슷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체들을 러너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남자가 없었고 여자만 있었나보군요 그러면 그 마더랑은 해도 변형체니까 걔도 러너나보네 두두두두두 이럴때 배경을 틀면 참 좋을텐데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가 어디일까 두두두두두두 비엔기 나라라 나라라 높이 높이 나라라 우리 알렉스 머스와 오 왔다 스페어 목지. 걸고있다. 스페어 목지学문화... 스페어 목지.. 스페어 목지가 자리에 뭐가 있습니다? anyone he consumes has seen, done, or heard This would explain several things It's knowledge of Blackwatch tactics It's ability to pilot aircraft and armor Something Mercer had no training in As well as it's uncanny skill In rooting out sleeper personnel This would also be very Very bad for all of us at Blackwatch 야 이걸 지금에서 한 거야? 어서에 대한 그 뭐야 얘는 좀 신종 변형신가봐요 여태까지 러너들은 그런 능력까진 없었나봐 어 뭐야 시간 추구해야 돼 시간 추구한건 또 처음이네 엄청 빨리 해야 되네 헐 됐어요 막 그냥 음모에 거미줄 한걸로 그냥 에 위안은 3.0 세 개나 봤잖아 야 블레이드야? 잠깐 블레이드면 아 이거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블레이드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게 정말 좋거든요 앞에 있는건 모조리 싹 다 긁어버려가지고 앞에 있는건 모조리 싹 다 긁어버려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것도 자 어 어 어 아 뭐야 군인들이랑 싸우는거야? 아 이거 못하겠다 블레이드가 블레이드가 그 좋은 무게가 아니에요 어 금방 어 금방 죽이네 저거? 자 오케이 땡크만 죽여요 땡크만 땡크가 의외로 금방 죽는다 오케이 땡크가 의외로 금방 죽어요 지금 땡크 어딨어 땡크 어딨어 저기있다 아 아 저 도망가는거 봐 한 마리 한 마리 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오케이 동 근데 뒷시간에 얼마 없어요? 아 동이야 한번만 더 해보자 어 땡크가 저렇게 쉽게 죽을 줄 몰랐어 아 이 갑옷이 투앵은 없죠 탁 안타깝게 알렉스 머송안의 능력이지 머송안의 능력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어디갔지 탁 그래서 이게 투에서 어 이 알렉스 머송도 이 갑옷 능력을 안쓰잖아요 그래서 이 그 그런 말이 나왔죠 알렉스가 봐준거 아니냐 자기가 어 죽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 그 투의 주인공을 선택해서 투의 주인공은 특이하게 한가지 그게 있죠 뭐냐면 걔는 흡수를 해도 전면 미쳐가지 않아요 그니까 정신상태가 계속 온전해 흡수를 해도 남들을 흡수를 해도 어디갔어 땡크 이거 지배되지 않 이 능력이 절대 전혀 지배되지 않는 에 녀석이었죠 자 음메달 그래서 일부로 져준게 아니냐 나는 꼴 많이 맞았죠 저기 하나 더 있네 땡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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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크는 쉽죠 땡크하면 뭐 그 변형체 죽이는건데 여기 변형체 뭐야 그 아니잖아 그럼 뭐 점수할게요 뭐 묵 눈 nick 아무튼 뉴우bra 이거 한 1000단이겠는데? 오 뭐야 왜이렇게 느려 근데 이거 엄청 느려요? 대신 엄청 느리.. 느리네? 대신 엄청 느려요? 아 근데 점수는 진짜 뭐.. 흐흑 초토화가 되는데 초토화가 초토화 공격을 계속 쓰는 거야 지금 무죄야 시간도 없어 모는 시간도 없고 오오오 야야야 너 왜이러니 왜이러니 운전이 지만대로 돼 이게 기동성이 너무 약해요 파워는 파워는 막 미친듯한데 자 벌써 그거에요 야 이정도면은 어우 장난 아니에요 툭 툭 툭 야 천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 잘만 조종하면 아 야bst 색아 야 이제 꼼. 꽁짜 탱크다 자 꽁차 탱크 얻었어요 이야 이거 한방이에요 한방 아 이 이거 이 탱크를 또 어디서 얻어 게다가 에너지도 거의 마땅인데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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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어 이거 빨간색 이거나 다 다 없애러가자 얻으면 얻으면 이거나 다 없애러가자 이게 좀 속도가 느려도 아 이걸 어디서 얻어 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마치 레어 레어 탈거 진짜 레어 탈거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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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반대로 가고 있냐 앞뒤가 바뀌었나 어 앞뒤 안 바뀌었지 어 비교보세요 아 비교보라니까 자 자 자 자 오른쪽 자 자 자 오른쪽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는건데 얻을 수 있는거였었는데 그거 올라가면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죠 어 뭐야 내꺼 내꺼 땡크 어디갔어 야아 너무 세다고 뺏어가 버렸나봐 내꺼 땡크 뺏어갔어 그냥 와아이 나쁜 아 내 땡크 땡크 뺏어 어 저기 파란색 있다 저기 아마 업그레이드 할거 있을거 같은데 자 자 자 4 4 4 2 자 지휘관을 찾아라 지휘관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텐데 아 저깄다 자 이쪽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오케이 자 자 자 울린다 울린다 자 업그레이드 할거 두개 있죠 아 이거 되게 쉽네요 누가 보고있지도 않아요 로켓포가지는 없나 어 세명이나 있지구나 나 박터포지관은 좀 제대로 써본적이 없는거같아요 게임하면서 헬리콕터 헬리콕터도 좋죠 헬리콕터는 워낙 내구력이 약해서 어 여깄다 바꼈고 그래그래 바꼈고 미살리콕터 미살리콕터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좋단 말이야? 잠시만 이쪽으로 이쪽이 아닌데 어 일곱발? 어 일곱발? 자 한번 사용해볼까요? 어 어 어 아이고 아 쟤한테도 아이고 이거한테 써볼까? 동강 와 아이고 정말 좋네 굉장히 좋네 근데 이게 횟수가 얻기가 힘들다 효과가 좋은 대신 좋아 야 박쪽포가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무섭지 않아요 헬리콥터와 헬리콥터가 무섭지않아 다 죽여주지 오케이 경험시 좀 어두운데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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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어둡어요 좋아좋아좋아 패머다 그나마 낫죠 해문데 뭘 상대하느냐가 무선데 오우 오우야야야 야 이거 왜이래 그거 안되냐 왜 자아 땡크 오오케 땡크 어디있냐 땡크 어디있냐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 땡크 어딨어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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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크를 부셔 땡크 아 아 나 이걸 바꾸자 방어력이 너무 짧은다 자 땡크 땡크 땡크만 찾아서 벌써 동이에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땡크만 부셔 땡크만 자 자 음만이라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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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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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만 더 죽였으면 되는데 음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꽤 많이 어 저 아래부분 윗부분 하나만 업그레이드 더하면 되는데 음 이것만 하나 더하면 되는데 아니 그냥 그냥 저거는 하다가 보면 될 것 같아 가죠 그냥 자 매매를 찾아서 따라서 아 그리고 나 유튜브 예 자동으로 또 되더라구요 그게 그게 서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내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또 자동으로 되네 왜 그래서 그 업데이트 했어요 또 아 그것 때문에 저 별 그 여러가지를 다 했는데 헬리콥터가 막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저 날라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신기해 신기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별 그 여러가지를 다 했는데 헬리콥터가 막 여긴 또 뭐지 잠시만요